성장한 풍류를 알아요. 더 준비하겠는데 샴페인이거든요. 학원 잘 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나 샴페인 되게 좋아하는데. 그렇지 이런 날은 샴페인이 제 얘기죠. 그러게 독할수록 무슨. 사장님 너무 셀 수 있으시다. 동호야 많이 먹어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그래 그래. 야 사실 우리 학원이 잘 되는 거 니 공이 제일 크잖아. 동호 네가 투자를 안 했어 봐봐. 내가 학원을 차릴 수나 있었나? 에이 형이랑 내가 남이야. 진규야 너 이거 좋아하는 거 새우 새우. 그거 봐봐.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속속들이 꽤 뚫고 있잖아. 야 참. 많이 먹어. 어쩜 언니하고 사장님 입맛이 똑같네. 어쩜 이렇게 잡지를 다 좋아한대. 입맛 비싼 것도. 하이 그게 큰 인연인데. 홍 시장님 많이 드세요. 아 예. 디 선생 많이 먹어. 우리끼리 챙겨주자고. 네 많이 먹고 있어요. 맞아. 그 내가 산 거랑 별반 차이도 없는데.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단 말이지. 내 손목이 언제 이런 호강을 해보겠냐. 근데 이걸 꼭 돌려줘야 되나. 사장도 모르는 것 같던데. 야 몇 시야. 뉴스 할 시간 안 됐어? 야 이 시기 아까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. 다르긴 뭘 달라요. 똑같은 시기인데요. 너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루 종일 빡빡 닦아내지. 야 걸레가 빤다고 행주되냐 인마. 어. 아까 사장한테 전화 왔던데. 너 찾던데. 사장이 날 찾아요? 왜요? 몰라. 전화해보면 알지. 깜짝이야. 뭐를 얘기했지. 네 여보세요. 네? 네 아닙니다. 네? 아니 목욕탕 집 전화번호 제가 어떻게 알아요. 네? 아니 목욕은 하지요. 그런데 목욕탕 가서는 안 해요. 집에서 물대에서 하니까 이해하세요. 목욕한 사람이. 아니 전화 안 해? 헤어져. 헤어져. 야. 에다 먹어. 천둥이도 형. 이킵틴? 아 예 선생님 전화하라 그러셔가지고.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건지. 내일 조찬 예약 취소된 거 아시죠? 예. 그것 때문에 전화하라 그러신 거예요? 예 혹시 차고 있을까 봐서요. 아 예예. 그럼 뭐 혹시 다른 얘기는 하실 거 없으신가? 아니요. 다른 건 내일 얘기하죠. 내일이요? 예 그럼 내일 봐요. 집이 참 좋아요. 혹시 홍진주 씨의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? 네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사장님. 우리 언니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시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 언니 앨범이 찍겠지? 우리 언니 정말 이뻤거든요. 어렸을 때야. 야 선지야. 너 어디봐. 아 참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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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진주. 홍진주 왜 그래 너. 아 뭐만 몰라. 언니하고 사장 잘되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언니는 왜 사장같은 사람을 두고 왜 강동원을 만나. 야야. 내가 누구 사기 등지 간에. 니 소원 아니거든. 아 왜 상관없어. 언니 언니 동생인데. 비켜. 야. 홍진주. 아니야 참 좋아. 색감도 참 좋잖아. 이리 올까. 그치? 아. 응? 기인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긴 우리 가족 사진 보고 있잖아. 어? 이거 이모 사진입니다. 광선사님도 같이 있네요. 아우 진주 씨 이혼하기 전 사진인가 보다. 그럼. 아이고 형은 뭐 이런 사진을 다 갖고 있어. 아이고 이거 두 사람 결혼하기 직전에 장모님 생일이야. 생신 때 찍은 거잖아. 이때는 두 사람 정말 다정해 보였는데. 아 형들. 아 왜 그래 지금 보고 있잖아. 보고 있잖아. 저기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게임이에요. 네? 게임. 아 형. 아 형. 힘 좀 내봐. 게임을 형. 게임을 형. 한 번에. 한 번에. 한 번에. 오. 오. 야 야 야. 야 야 야. 야 아빠 이기는 거 봤지? 야 이 서장 보기보다 약하시네? 아 보기 말이에요 오빠. 보기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. 아 그래 동무야 너도 한판 붙어봐 다시 한판 하실래요? 그럴래? 금방 얘나 아빠랑 해서 힘들텐데 괜찮아요 자 시작 저거 빨리! 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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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팔씨름 잘하시네요 아 그 설마 이런 아빠한테 일부러 져주신 것 아니에요? 당신 무슨 말을 하니... 아니에요 형님도 팔씨름 좋으신데요 아 그래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런... 한 번 더 해,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한 판 더 하긴 뭘 한 판 더 해. 됐어 그만해. 아, 미치겠네 진짜. 이걸 먼저 줘야 되나? 모른 척 버틸까? 줘야지. 마를까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아줌마야. 나 안 나와.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즐거웠습니다. 여기 됐고, 아 참 동호야. 너 술 마셨는데 차는 두고 가야지. 그래야죠. 너 고마워요. 사장님 운전해도 되나? 전 술 안 마셨는데요 뭐. 동호 형, 제 차로 가시죠. 아니 난 됐고, 여기 디에나 선생이랑 좀 데려다 줘. 오늘 잘 놀았습니다. 네, 가세요. 안녕. 그러지 말고 같이 탔다고 가. 됐어. 싫어 안 타. 내가 왜 타. 나 그냥 갈 거야. 아휴 진짜. 네, 가세요. 아휴. 형, 나도 갈게 형. 갈게. 어, 그래. 아휴. 남자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그거 타고 가면 되지. 아이고. 동호가 걷고 싶대잖아. 참. 아, 당신이 강동호 대변이냐? 아, 이 사람이 진짜. 나 오늘은 정말 못 참아. 당신 따라와. 누가 겁났잖아. 아니, 그 시위가 이 캡틴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. 세상에 남의 물건에 서를되냐 인마. 한 짓 없어서 남의 물건에 서를되냐 인마. 한 짓 없어서 남의 물건에 서를되냐. 너는 도둑놈이야. 도둑놈이야. 도둑놈. 나 진짜 억울해. 나 진짜 억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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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끝까지 강동호를 밀겠다고? 그래, 처형은 동호가 딱이라고. 아이고. 사장이 딱이지. 사장은 한마디로 굴러들어 광이라고. 광 좋아하다가 피박 쓰지 마셔. 아이고 당신이야말로 강동호 밀다가 피박 쓰지 마쇼 스톱 당신 독박 쓰셨네 아이씨 뭐야 고전할 수 있었는데 그래 당신 혼자 욕심내지 마 당신이 아무리 사장 밀어봤자 이미 판은 끝난 거라고 아 끝은 누가 끝이야 단판 돌려 빨리 아이고 그래 내일 얘기하죠 아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 진작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이리 놔둬